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이 아닌 상황으로 퀘스트를 찍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동안 제가 수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은 메가에서 수업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전화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이 부족했는데 오늘은 D-100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라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해봤습니다. 자 반갑고 잘들 지내고 계시죠? 저는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부터 좀 많이 또 여전히 계속 바빠서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과 못 버렸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미안합니다. 자 일단 볼게요. D-100입니다 여러분. D-100에서 제가 뭘 전달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실제로는 이것저것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들 제가 정확하게 10년 전에 수능을 봤으니까 제가 1,4학번이니까 그때 내가 100일 전에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결국은 요거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질의응답 같은 게 좀 많이 올라오면 제가 질의응답을 다 달아주니까 웬만하면 조급한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함이라는 단어 자체로 설명을 좀 해볼 건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조급합니다. 그러면 질문들을 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어떤 질문들이 많냐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러면 저한테 뭘 원하냐면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우선순위를 정해준다 하더라도 수능 때까지 할 수 없는 양을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저것 다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이것저것 저것을 다 봐야 된다는 생각은 조급하기 때문이고 뭔가를 보지 않았을 때는 시험을 내가 보지 않은 컨텐츠에서 나올까라는 불안감이 근원적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급함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을 요구합니다. 스스로에게 불가능을 요구합니다. 안 될 걸 알 겁니다. 이게 성적이 안 오른다의 범주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 동안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급함 때문에 불가능을 요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컨텐츠를 다 볼 수 있는 계획을 짜주십시오. 컨텐츠 혹은 인강을 다 볼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본인들이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조교들한테 글을 남길 때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시간표를 원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계획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급함이라는 건 절대로 가능하지 못합니다. 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면 조급함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조급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특정 사람들에게 불가능을 요구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도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가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다치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공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조급함을 없애셔야 됩니다. 알겠죠? D-100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급함을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목표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이 목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죠? 왜? 조급하니까. 그러면 어제 상담글은 그거였어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지금 성적으로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 가는데 내 친구들은 거기에 수시를 쓰려고 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결국은 조급함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가고자 하는 이상은 큰데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부족하니 근데 시간은 줄은 없으니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 목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질 못합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D-100일이면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불가능을 요구하는 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해야 되느냐? 아니요 하셔야죠. 왜? 대부분은 이러고 있을 거니까. 대부분은 이러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100일 동안 열심히 하시면 내 레버리지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정도의 공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100일이 갖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D-100일이니까 중요해요는 단순한 일반적 상징성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을 조급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 자체를 길러들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자 이렇게 봅시다. 길고 멀리 보십시오. 100일 충분합니다. 100일 안 되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100일 동안 내가 길고 멀리 보고 깊게 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하기에는 또 충분한 시간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 그 작심삼일을 33번 하면 되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당장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급해서 모든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알겠죠 여러분?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성적이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길게 보시고 멀리 보십시오. 아직은 한 달 전이 아니기 때문에 길고 멀리 볼 시간이 충분합니다. 아직은 여름이기 때문에 가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아직은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할 것이고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끝까지 안을 시기입니다. 아직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시기가 아닙니다. 수능 보기 한 달 전엔 대부분 빠짝 열심히 하지만 그 한 달 전에 빠짝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러면 파일 할 때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컨텐츠를 다 보고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열정을 다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가 유일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길고 멀리 보십시오. 삶은 그리고 인생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았지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긴 했지만 대학을 졸업한 지는 5년밖에 안 됐지만 아시겠죠? 수능을 본 지는 10년밖에 안 됐지만 제 경험상 저는 누구보다 느렸습니다. 야구도 늦게 했고요. 야구도 늦게 했기 때문에 친구들보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그 누구보다 야구를 잘했고 그 누구보다 학교의 핵심 멤버였고 그 누구보다 연령대에서 야구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늦었지만 길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늦었으면 길게 보면 됩니다. 자, 누구보다 공부를 듣기 시작했고 누구보다 공부를 못했지만 길게 봤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아예 못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수학을 너무 길게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공부했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점이 나오던데 그럼 제가 경험한 결과는 길고 멀리 보면 다 이깁니다. 아시겠죠? 27살에 공부할 때 다시 수능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을 때 미적분을 저는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없지만 미적분이 생겼습니다. 수능에서. 길게 맞습니다. 2월 달부터 6월 평가원 볼 때까지 미분을 끝나는 게 목적이었고 실제로 수학을 2점짜리 하나 계산을 잘못해서 틀렸지 98점 맞았습니다. 길게 보면 됩니다.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시간이 딱 100일이었습니다. 그 100일은 저에게 길게 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끝나는 100일도 결코 짧지 않습니다. 길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길게 보십시오. 모든 순간순간이 필요합니다. 삶은 절대로 효율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담하실 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십사라고 묻지 마십시오.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성적이 높은 친구들은 절대로 효율을 따지지 않아요. 잘 생각해봅시다. 내가 수학의 1등급이면 기존에 갖고 있는 컨텐츠를 다 풀면 다른 것들을 더 풀고자 하지 거기서 효율적으로 골라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효율적으로 골라서 하고 있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어야 될 시기에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더 효율을 원하는 겁니다. 조금만 봐도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공부를 가르쳐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문학은 압축버전을 찍었지만 독서를 압축버전을 찍지 않았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독서는 제 양심상 압축버전으로 성적이 절대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함께 시작 독서는 압축버전을 찍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제가 단순히 강좌를 여러분들께 그냥 제공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선생님은 학생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삶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매출을 위해서 압축버전을 제시한다고 하면 독서를 그리고 그 독서 압축버전만 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라고 제가 제시한다면 그거는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컨텐츠와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순간순간이 필요합니다. 독서를 못하면 독서를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하는 순간이 필요한 것이고 성적이 낮다면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만약 그거를 안 해놨으면 그거에 대한 고통은 내 책임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지금 국어가 안 되거나 공부가 안 돼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생길 겁니다. 그러나 삶은 길게 쭉쭉쭉 나가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수험생활하면서 그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쭉쭉쭉 가면 내가 생각했던 거대한 목표는 조금씩 접근하는 겁니다. 저의 1차적 목표는 미적분을 잡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버전은 미분을 안 틀리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는 6월 평가원이 미분까지였거든요. 미분계수까지. 그러면 내가 공부한 미분까지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전 영역, 확률과 통계까지 어떻게 다 하지가 아니었어요. 저 때는. 저 때는 확률과 통계까지 나왔으니까 시험이.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미분 먼저 접수하는 게 저한테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가면 9월 평가원까지는 적분을 잡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힘들죠. 왜? 고등학교 때 적분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길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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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가고 사설모의구사 볼 때 학원에서 테스트 볼 때 적분 나와도 틀리면 됩니다. 어차피 내가 공부할 거고 맞출 거니까. 길게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게 제가 27살에 느꼈던 삶입니다. 불가능했던 삶을 여러분 조금씩 드러내십시오. 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대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과업들이 하나씩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길게 보고 조급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하나 하나 조금씩 드러나는 내 삶에 대해서 감동받으셔야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을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계획표를 묻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나의 계획을 짜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하나 조금씩 해서 성공하는 삶을 좀 살아셨으면 성공하는 삶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D-100일입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길게 보시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시고 아시겠죠? 지금 성적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일 동안 앞으로 하루에 1점씩만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남은 100일 잘 보내시고 중간중간 한 번씩 제가 또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드리려고 나올 테니까 꼭 힘내십시오. 아시겠죠? 우리의 모토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됐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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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